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서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김선희입니다. 선우 대학 웹툰 개발팀이야? 모든 부부는 서현주 씨께 일임할 예정입니다. 아직도 볼일이 남았어.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작업실 안 와보지 뭐. 유나, 나 너무 믿는 거 아니야? 나도 남자다. 반갑습니다. 황지효라고 합니다. 아니 유나는 저 사람 안 수상해?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. 뭐? 부부의 연은 천년에 한 번 피는 꽃과 같아. 귀하게 이를 데 없다. 나 본 꿈이 이렇게 리얼하냐.